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내 이름은 버논, 탐정이죠.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진짜 명탐정 같다 제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라 아십니다 그러니깐요 왜 소리를 냈어요? 손 좀 줘 손 그렇다면 내가 범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아시겠군요 없다는 확률이 더 높죠 이봐 유명한 방금 범인은 이현석 씨라 저는 이 손을 만지면 이 손을 만지면 이 손을 만지면 쓰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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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electric man He's electric man He's not electric man 과연 버논이의 추리는? 음 일단 내 목을 만진 손가락은 약간 촉촉했어 우와 또 촉촉했어 우와, 촉촉했어. 아까 고추마요를 먹었거든. 아까 고추마요를 먹었거든. 아직 안 씻었단 말이야? 맞아요. 아직 그 소스가 거기 있었군. 맞아. 손 다시 줘봐, 손 다시 줘봐. 한 번 더. 넌 절대 못 맞춰. 어려울 텐데? 우리를 이길 수 있을 텐가? 어디 한 번 추리를 해보시지?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. 문준이! 죽음 전, 여러분의 손가락을 다시 만졌을 때 느꼈지. 지문 사이사이 오랫동안 축적된 위습기. 그리고 불안한 듯 가만히 두지 못하는. 이 모든 것을 종합해봤습니다.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. 문준이! 네가, 정말 네가 그랬어? 네가 범인이었어? 아니 준아! 넌 그런 애가 아니잖아.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는데. 이유가 무엇이지? 왜, 왜 문준이가 범인이라 생각하시는 것이죠? 손가락이 가장 촉촉해. 글로스가 아까 곱팠대. 촉촉해, 곱팠대. 너의 정체를 밝혀! 나 아니야. 당신은 절대 범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야. 너무 무서워요. 어, 잠깐만. 지금 그냥 촉. 촉? 범인은 바로 정신이야.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눈동자를 3초 이상 고정한 적이 없지. 자,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말해보실까? 네가 그랬어?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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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 이런 거 몇 번 이런 건 없지? 그냥 맞출 때까지 하는 거야 누가 이익은 게임이 아니야 그냥 맞출 때까지 하는 거야 전기현이랑 뭐 하는 거야? 그냥 그냥 노코아야 어 노코아야? 그냥 그냥 노코아야 김윤 형생 그냥 다 뽑아 좀 더 추리를 해봐 그래도 좀 추리를 해봐 뭐 향기나 뭐 이런 거 없었어?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었을 것 같은지 어떤 향기의 냄새가 났는지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어이 명탐정 너가 과연 명탐정이 맞아? 범인이 내 뒷목을 찔렀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? 그걸 누가 말할까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우린 다 범인이 아닐 텐데 난 잘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? 전혀 기억이 안 나 아니 난 잘 몰라 난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어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어 범인이 아주 만족스럽게 범죄 행위를 하는 그 순간을 흡족하게 바라보... 왜냐? 내가 범인을 하고 싶었거든 힌트를 좀 줄까 탐정? 힌트를 좀 줘보게 손가락에 촉촉했다고 했지? 응 그 범인은 뒤에서 계속 손가락을 닦았어 아 내가 지금 손가락 확인할 때? 그래 넌 그걸로 알 수 없지 범인은 아니 근데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하기 전부터 확인을 하기 전부터 계속 닦았어? 그래 그래 이 멍청한 탐정 안경 자주 써라 예쁘다 안 쓸 거야 그래 어쨌든 탐정 확률은 7분의 1이야 자 이제 한 명을 골라 아... 아... 흡족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흡족하게 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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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슈아 뒤에 가위바위보 해 오! 오! 추리해졌어 추리해졌어 가! 위! 바! 위! 보!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오! 홍지수 당신은 왜인지 검증 내내 팔짱을 끼고 있었지 증거를 인멸했지만 내 눈은 숙일 수가 없었어 민규의 제보 추리는 더욱 명확해졌다 엄마 범인의 동료라고 빠바바위보 네가 그랬어? 어떻게 알았지? 범인이 아니야 우와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서명호 너 정말 그랬던 거야? 빠라바바 빠라바바바밤 빠라 당신은 이미 손에 땀을 없애고 있었어 플레이트가 쳐지고 당신은 숨죽여 접근했지 모두가 당신과 한통속이 되어 연막을 쳐줬지만 공모자들의 흥까지는 어쩔 수 없었는구나 그래도 아직 남은 용의자는 아홉 명 그 후 당신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어 그게 공모자의 옷이었다는 점이 실수였지 참다 못한 공모자는 결국 당신을 배신했고 난 당신을 떠보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어 조슈아는 지목할 때 당신의 표정이 불면하다군 그러나 이제 연기는 끝났어 서명헌 너 정말 그랬던 거야?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쵸 맞죠 이렇게 하는 범인찾기 성공! 진실은 언제나 하나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명탐정으로서 한번 추리해 보시지 향기로 온나? 카메라에 비췄던 옷의 색깔이 무슨 색이었는지 겨우 구정도야? 구정도? 곧 있으면 구정이야 에이 에이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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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 고잉 고민